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5월 중순 정도 들면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라고 보는 것은 정당이 크게 힘을 바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총장 어떤 구상이 있는 걸까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대선에 대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중순쯤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지금 5월 중순 정도 되면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라서 정당이 크게 힘을 바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언제 도대체 등판하냐 시점 얘기가 참 여기서도 많이 짚어봤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몇 주 뒤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부분이거든요 장혜차 백호관님 윤석열 전 총장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색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 색다른 선택이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곧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정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동등한 관계에서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전망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 따로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 따로 나오는 대선에서 끝까지 따로 완주를 하는 형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언제가 되었건 입당을 하건 합당을 하건 단일화를 하건 간에 그 시점이 너무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당 바깥에서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과 일정 부분 세력을 만든 다음에 비록 신당 창당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과 통합이 그 당시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의 준하는 수준의 합당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아직 국민의힘 당 대표도 뽑히지 않았습니다만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탄핵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TK 지역의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국민의힘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시원한 모습을 기대하는 공정한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자강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이 많이 쓰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자강을 해서 스스로 강한 세력 기반을 만든 다음에 국민의힘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동등한 또는 국민의힘을 아우르는 상태로 보수 야권 통합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5월 중순과 색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게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시각인데 그런데 좀 비슷한 뉘앙스 얘기가 오늘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윤 전 총장이 정책 공부에 매진한다는 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고심점으로 자강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도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쭉 한 걸 종합해서 분석한 걸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진보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분석함에 따르면 진보 보수 중도가 거의 333으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균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 중도가 보수로 일단 갔고 지난 4.1의 총선 같은 경우는 이 중도가 사회상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떠면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중도가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기도는 결국 보수와 중도 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이 지금 보면 그렇게 윤 전 총장이 불쑥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장해천 평당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보면 예전에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탄핵에 대한 책임은 윤 총장이 탄핵한 것도 아닌데 자꾸 윤 총장한테 탄핵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자기 무죄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정당에 들어가면 지금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윤 전 총장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이렇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중도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보수 유권자들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래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공식은 아마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순인데요 조상호부대변님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색다른 선택이나 혹은 윤 전 총장 주변 인물들이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밑바닥에는 그만큼 지지율이 여전히 받쳐준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과거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탄핵에 대한 어떤 반성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은 또 자각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 우리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는 중도는 이른바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세력관 안으로 편입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런 선택지를 자꾸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낙마해버리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 정말 큰 그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이처럼 나올 정도로 약간 정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야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한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 공개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죠 이에 윤 전 총장이 불편한 방언을 보였다는 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2013년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국정원, 원세원,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도니까 전언인데 윤 전 총장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내가 뭘 책임져야 되나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더라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탄핵의 주역은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지휘한 어떻게 인연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는 수사팀장 아니었느냐 이런 반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내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나는 잘잘못을 수사했을 뿐이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한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 어느 한 정부의 특정 사건만 수사를 했다면 지금처럼 큰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거 보수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말하는 건 윤석열 전 총장 지지 기반인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를 꺾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굳이 윤 전 총장이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도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국민의힘의 일부 주자들이 자꾸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일부 TK층이나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조금 못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역대 보수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다 수사했던 자신을 바라보는 더 많은 중도층이나 더 많은 수도권 충청 쪽의 지지를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 포함이고요 결코 이 과거 수사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설왕설레의 여러 오늘 관련 보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로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꽤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왜 윤 전 총장이 책임지냐 자칭 진박들하고 십상시들 책임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도대체 윤 전 총장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추천이도 들러리 나머지 후보들도 들러리 어차피 검찰총장은 답정너 김오수 후보자다 김오수님 검찰개혁 꼭 완수해주세요 촛불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앞서 댓글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수집가가 저 정도 사는 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관세도 안 냈는데 팔면 안 되지 안 그래 박준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도자기 논란 얘기까지 댓글로 주셨습니다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정치권 이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